오늘은요 이 텃밭에서 나는 이 부추꽃을 텃밭에서 나는 부추꽃을 가지고 부추꽃 아보카도 샐러드로 했어요 모스타 소스를 조금 이렇게 넣어도 좋고 유자 액키스나 살구 액키스에다가 간장하고 식초 좀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뿌려도 좋아요 이것은 이제 항염 작용에도 좋고 암, 항암에도 굉장히 약효가 좋아요 그리고 꽃을 꽃차로 마셔도 좋아요 아카시아 꽃 향기가 나고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김부각하고 갑오징어 자세꼬마 튀김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바삭하고 맛있네요 오늘은 특별한 샐러드를 했어요 텃밭에서 따온 부추꽃 아보카도 샐러드를 했어요 부추꽃이 이렇게 차로 마셔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룡꽃을 따서 이렇게 차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추꽃도 목룡꽃 향기보다는 좀 더 아카시아 꽃 향기가 나요 향기가 좋고 이것이 이제 항암 작용도 있고 항염증을 항염 작용도 있어요 염증 나거나 그런데 굉장히 좋고 맛은 부추 샐러드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는 갑오징어 튀김하고 김부각을 같이 붙였어요 차랑 같이 마시면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막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따라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뵙겠습니다